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라면 저수조 설치 운영 상황에 맞추어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서류를 다운받아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했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요.